자 그럼 노래 한 번 들어볼까? 네!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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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잘해야 돼 난 어색함이 너무 싫어 그냥 웃지 Baby I know we were special 세상 하나뿐인 special The life is life We dance all night Up down here we go 마지막 날 Do it one more time Do it do it one more time Here we go now Turn around and start We dance all night Do it one more time Baby do it one more time I wanna stay 걔와는 자의 그 시간에 마법 속에 가지고 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방송사고인데? 이거는 지금 5시 53분 6시 땡 되면 다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6시 땡 되면 다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시현아 아파트가 몇 개 있지? 4개요 4개요 4개 다 못하면 어떡하냐 4개 다 못하면 어떡하냐 Come on, let's do it 개와는 자의 그 시간에 마법 속에 갇히고파 아아 개와는 자의 그 시간에 마법 속에 갇히고파 아아 개와는 자의 그 시간에 마법 속에 갇히고파 어떻게 가수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수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수를 할 수가 있을까? 연준이라든지 다코마라든지 열심히 연습한 건 알겠는데 네 원천이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돼 네 원천이가 나이상 변성기인가? 맞습니다 가성을 쓰려고 해봤는데 지금 이상하게 계속 가성이 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천아 가성이 안 나온다고 위로 뱉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약간 체스트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내려야 돼요 네 일단 일단 B팀 한번 봐볼까? 네 네 아까 A팀 어떻게 했는지 봤지? 네 네 더 잘할 수 있어? 네 자 들어볼게요 배워보자 오오오오ames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세상 속 나 혼자 안 와봐 구해줘 어찌면 난 괴물이던지도 몰라 contact 어디 안 봐요 오오오오오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ус 둘 saber 감사합니다 그래도 맞는 옷을 입었어 아ела 전 좋은 거 같은데요? 맞아요 너네한테 딱히 할 말이 없어 지금은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A팀 너네 새벽 5시 53분까지 연습해 그래야지 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